안녕하세요. 바니쌤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 PT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힙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 처음 오시면 무조건 운동이 크기예요. 말씀하시지만 타고난 각자의 골격을 운동을 통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뼈를 우리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중둔근을 키우고 뒤에 있는 대둔근을 키워서 운동을 통해서 착시효과 한마디로 약간 골반 있어 보이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약간 키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량이 조금 필요하신데요. 중량은 엉덩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5kg 이상씩 조금씩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무게 말고 내가 컨트롤 가능한 중량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은 5kg, 5kg에서 한 10kg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힙스커트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스커트와 힙스커트의 차이는 가동 범위를 막아서 딱 운동에만 자극이 오게끔 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대퇴사두 허벅지 앞쪽을 운동하는 건요. 중량을 많이 들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앞쪽으로 나와서 조금 더 몸의 안정성을 좀 잡기 용이한데요. 지금 하는 힙스커트는 약간 스트레칭을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무릎에서부터 발목선을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최대한 엉덩이를 쭉 빼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보면 뭔가 스커트가 아닌 것 같죠? 스커트는 상체를 세워야만 할 것 같고 한데 내가 코어를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허리를 들어올리면 들어올수록 들고 있는 이 무게 중량과 내 상체의 중량이 엉덩이에 실리게 됩니다. 딱 엉덩이에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허벅지는 두꺼워지지 않고 딱 이 엉덩이만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엉덩이 우리가 스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힌지죠. 그래서 골반을 똑바로 접다 피는 거 이거에만 유의해 주시고 무릎에서 발목선을 움직이지 않는 그것만 잘 생각하셔서 최대한 엉덩이 뒤가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이 중량이 딱 엉덩이에 실리는 느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도 무릎은 가만히 고정 올라올 때도 무릎은 가만히 고정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내려갔을 때 상체가 너무 아프고 숙여지지 않게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상체를 똑바로 세웠다가 올라와 준 동작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들 엉덩이 꽉 지어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안 예쁘게 엉덩이 모양이 여기에만 딱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피니쉬 동작에서 등을 뒤로 젖히면서 엉덩이 이 윗부분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여기가 딱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엉덩이 근육결을 따라 엉덩이가 사선으로 이렇게 트어지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얘를 수출시킨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결을 생각해서 사선으로 벌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골반이 모아지는 느낌 이거에만 집중을 하셔서 스쿼트를 해주시면 허벅지는 발달하지 않고 딱 엉덩이에만 자극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운동할 때 그 런지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런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하체의 근력 발달을 위해서는 이 앞벅지와 뒤의 벅지에 동시에 힘 들어가게 하면 되게 좋은데요. 우리는 또 오늘 힘이기 때문에 엉덩이에만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요. 자 체중을 이 뒤의 다리에 완전히 주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앞쪽 다리에만 체중을 딱 실어주게 되면 이 한쪽 엉덩이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건 아직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밸런스가 잘 안 잡혀서 이 느낌을 밝히고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런지에서 상체만 조금 45도 앞으로 숙여주시고 체중 뒷발에 두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엉덩이 뒤쪽에 자극을 주기 좋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중량을 들고 박스나 이런 벤치에 딱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자 뒤의 다리에 거의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딱 한쪽 엉덩이만 집중해서 키우기에 좋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벤치 위에 얹고 한 발로 이렇게 왔다 왔다 런지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엉덩이를 키웠다면 마지막 마무리로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등과 엉덩이 운동에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허벅지 뒤쪽에 세럴라이트를 없애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동작 보여드리면요. 자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둔부에 힘 주시고 손이 멀어지지 않게 압박지를 스치면서요. 이때도 무릎과 발목 고정 꼬리뼈를 최대한 치켜 세운 느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엉덩이 골반이 벌어지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엉덩이가 옆으로 벌어진 느낌 그 상태에서 무릎과 발목은 고정되고 그대로 엉덩이만 밀어서 꽉 수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꼴뼈가 천장 골반이 벌어지는 느낌에 집중 중요한 점은 내려갈 때 등이 굽지 않고 체중이 앞쪽에 있으면 종아리에 너무 힘이 실리기 때문에 최대한 상체 들어 올려서 체중이 전반적으로 뒤 허벅지와 엉덩이에 실릴 수 있게끔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15개의 새 세트를 운동하는 걸로 한 번 목표를 잡아서 해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외에는 솔직히 사이즈를 키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빨리 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남성분들의 운동과 다르게 여성분들의 포인트는 바로 이 뭔가 전체적인 쉐이핑을 예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선 만들기 어깨 허리 엉덩이 떨어지는 이 선에 집중을 하셔서 최대한 중량은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횟수도 그냥 좀 적당하게 15개에서 20개 이내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내가 너무 엉덩이에 살도 없고 교육도 없는 분들은요. 조금 횟수를 낮춰서 중량을 남성분들이 하는 것만큼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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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